여러분 이거 색깔 보이세요? 카메라를 체크합니다! 아 그리고 오디오도 물론 체크! 오디오도 제공하는 에비 마루큐 자 여러분 굉장히 긴장이 된 날입니다. 얼마 전에도 굉장히 매운 음식에 제가 좀 많이 데여서 위벽을 잠깐 코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! 오늘 제가 진짜 미친 거 먹습니다. 미친 거. 치즈로 위벽 코팅한 유튜버가 있다. 아니야? 치즈 미리 먹으면 배 좀 덜 아프지 않아요? 그리고 계란 하나만 미리 먹을게요. 매운 거 먹기 전에 계란 먹으면 계란이 맛있다 하더라고. 자 갑시다! 타다! 늙어서 타다 소리가 바뀌었어요. 와 여러분 이거 색깔 보이세요? 아 좀 긴장이 돼요 근데. 진짜로. 아 진짜 근데 매운 거를 못 먹고 잘 먹고를 떠나서 떠나진 말고. 아 제가 진짜 매운 거 먹고 나면 설사를 너무 해가지고. 거기 때문에 무서워. 먹을 때 고통은 사실 금방 사라지지. 초점이 이상하다고? 내 얼굴이 더 이상하다? 아니 요즘 장갑 왜 끼냐면 잘 나가시는 먹방 유튜버 분들 보니까 다 장갑 끼고 먹던데? 그래서 나도 좀 잘 나가버렸다. 내가 오늘 사온 마뉴는 뱀파이어 치킨 한 마리 세트. 이거가 뱀파이어 치킨인데. 아유 BBQ 또 이제 그 할로윈데이 좀 있으면 온다고 또 무슨 뱀파이어고 나발이고 뭐 그런. 차라리 뭐 무슨 뭐 적혈구 치킨. 이렇게 이름을 짓지 그랬어? 영 맘에 안 들어. 근데 이게 뱀파이어 치킨이 맛이 3단계가 있어요. 뭐 1단계가 종밥, 2단계가 좀 매움, 3단계가 헬게이트인데 저는 헬게이트를 시켰습니다. 인증했죠? 인증했죠? 헬게이트 인증했죠? 예 그리고 황금알 치즈볼 미리 몇 개 먹고 시작할 거고. 뱀파이어 치킨 한 마리 세트에 이게 같이 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미리 좀 앞에 잘 보게 뜯어놔야지. 자 이거 먼저 먹을게요. 아 장제이 형님 홍콩 $25 고맙습니다. 홍콩 괜찮으세요 지금? 괜찮아? 홍콩 괜찮으세요. 홍콩 괜찮으세요. 홍콩 괜찮으세요. 이거 뭐지? 제가 제 기억으로는 얘네 진짜 웃긴다. 이거가 뱀파이어 이빨이라던데? 메뉴에 그렇게 써있어요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아 냄새가 근데 진짜 매운 냄새가 난다. 아 먹어볼게요. 하얘이 큐. 고맙습니다. 맛있는데? 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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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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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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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계 일단 이 치킨 베이스는 황금올리브 같아요 튀김옷이 아주 바삭하고 혼나게 크게 조각을 내줘요 이 치킨은 이야 뱀파이어 닭껍질 튀김 닭가슴살 아 근데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오늘 그 고스트페퍼 라면 업로드하는데 매운게 되게 땡기더라고 제 평소에 진짜 매운거 안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Is it spicy? NO 약간 맛이 쇼킹아스랑 비슷해요 쇼킹아스랑 근데.. 고스트페퍼 제가 먹었던거 오늘 올린거 그것보다는 안매워 그거는 먹자마자 그냥 두 질 뻔해 그건 두 질 뻔. 어 근데 이거 1단계 종밥 단계로 하면은 그건 먹을만 할 것 같은데? 근데 사실 이게 맛있게 맵진 않아요. 얼렬하네 입술이. 그러고 보니까 이거 소스가 이거 그냥 캡사이신 맛이에요. 이건 뭐야 근데? 이게 뭐 뱀파이어 말뚝? 심장? 지랄하고? 이거 3단계에요.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여러분 진짜로? 맵긴 한데 먹자마자 몇 맛 확 올라오긴 하는데? 근데 뭐 참을만한 맛이에요. 그냥 입술이 하는 그 정도? 퓨웅신 저거. 볼케이노보단 안 매워요. 아이 볼케이노보단 매워요. 무슨 볼케이노도 솔직히 안 매워. 별로 안 매워 근데 이거. 이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매워. 솔직히 말해서 어우 방송 접고 싶다. 그러면 한 번 더 먹을게. 어깨가 좀 안 매워. 이게 뭐지? 뭐지? 이런 거. 이제 왜 그냥 그냥 먹은 거예요? 진짜?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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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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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맵긴 한데 맵긴 한데 매운맛이 금방 사라지는 편이에요. 아 왜 이렇게 아프지? 쇼킹합보다 매운 것 같아요. 닭다리 한입에 먹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 어지럽지? 아 쇼킹합보다 매운 것 같아요. 아 쇼킹합보다 매운 것 같아요. 닭다리 한입에 먹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거 많이 맵다. 아 너무 따가워 아퍼. 안 들려 오른쪽 귀가. 오른쪽 귀가 안 들려. 영어님 이처럼이 하고 고맙습니다. 김가라미님 5만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디진다 보다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. 아 근데 내가 알기로 여러분. 이거 매울 때 알코올 들어가면 낫는다더라고. 도착하는 우리ás 또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흠... 후후... 흠... 흠..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와 근데 어떡해. 와 근데 인간의 몸이랑 참 신선해. 여보세요. 야. 옆으로 싹 이러고 있고. 완전 완전 지대냈어. 아니 근데 어떡해. 먹자마자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쭉 나오던데? 이거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. 멘토스랑 콜라 먹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. 아니 근데 내가 어디서 분명히 봤거든요. 캡사이신은 뭐 수용성인지 지랄인지 지용성인지 그것 때문에 그때 알코올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. 난 그렇게 분명히 봤어요. 아 디컨토님. I'm your fan of the Philippines. 디컨토 필리핀이야? 필리핀 444 필리핀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디컨토님. 너 왜 필리핀이야 근데? 오늘 제가 이렇게 뱀파이어 치킨 3단계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는 않았고요. 이거 많이 맵다. 그냥 약간 쇼킹합보다 좀 더 매운 그 정도였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매운거 먹고 술 먹으면 소한다.